아니, 누가 갤똥을 안 치우고 간 거야? 아유, 참떡, 에휴... 똥밥는 분께서 복권 사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? 밭은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먹거듭 먹었다가 밭은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탄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각또각또각 뻗다가 밭은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,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편히 10년은 젊어진 줄 성큼성큼성큼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질수없다 나는 숨도 사 눈을 구라리며 걷다가 일정한 장이 감싸나 배고파 남들 여기 너무 지금 땡볕이라 그늘도 자리를 옮길게요. 아이고 온가이가 너무 없고 주변에 쓰레기통이 찾아오는데 공원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쓰레기통이 많아야지 쓰레기를 아무데도 안 버리지. 좋지 않나요? 아 더워. 이거 버릴게요. 아니 아니 아니, 금방 이제는 가득! 이거 다가야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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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